K-POP 걸그룹 블랙핑크의 현지 공연을 계기로 초고가 안표 문제가 불거지자 대만 입법원이 안표 판매의 최대 50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입법원은 지난 12일 안표 근절을 위한 문화창의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여야의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문화공연 입장권을 액면가 또는 정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재판매하면 모두 안표로 간주해 처벌하고 재판매 성사여부와는 관계없이 티켓 액면가나 정가의 10배에서 5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허위 데이터나 플러그인 매크로 프로그램 등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티켓을 구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300만 대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부는 3개월 안에 대형 전시 공연 행사의 티켓 구매 실명제 실시와 티켓 재판매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일정 등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대만에서 열린 블랙핑크 월드투어 콘서트의 안표 가격이 정가의 45배까지 치솟아 우리 돈 약 1,734만 원에 거래돼 논란이 됐습니다. 메일TV 뉴스입니다.